한화에 빠지면 계속 파는 스타일 의도한 건 아닌데 늘 그리다 보면 항상 빈틈이 없어지고 그래요 저는 취미로 건물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주호라고 합니다 주로 건물 세밀화를 위주로 그리고 있고요 보통 여행가서 사진을 찍었다가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인도 우다이푸르 시티필리스 사진이고요 3, 4년 전쯤에 인도 여행 갔을 때 사진을 찍었던 걸 보고 그렸어요 보시면 하나를 덜 그렸어요 여기 기둥이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제가 빠트렸어요 예전에 제가 독립축반물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일러스트를 자급자족하려고 그림 그리는 거 혼자 연습했었는데 그게 좀 재밌어서 계속 그리게 되었어요 제 성격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빈 칸이 있으면 그걸 채우려는 강박 같은 게 있어서 여긴 프랑스 랭스 성당인데 인스타그램으로 사진 검색하다가 이 건물을 그려보면 되게 재밌겠다 싶어서 그리기 시작해서 1년 조금 더 넘어서 완성한 것 같아요 한 번 그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한 번에 여러 장을 그리다 보니까 완성까지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작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가요? 주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복잡한 문양이 잔뜩 들어가는 건물을 본다거나 연필로 먼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펜으로 선을 따고 그런 식으로 재료는 다 흔한 거예요 연필도 그냥 일반 연필 4B 연필, 2B 연필 쓰고 펜 같은 경우는 그냥 굵기 위주로 얇은 펜 주로 0.03mm나 0.05mm 많이 쓰고 0.03mm이면 이론상으로는 1mm 안에 선을 3개 그릴 수 있는 정도? 여기는 태국 최양마이에 있는 도이수탭이라는 사원 입구예요 이런 문양이랑 태국어여 이것도 태국에 있는 사원이에요 이 그림도 사진을 찍어놨다가 보고서 그리고 있어요 확대를 하면 다 보여서 그걸 다 그리시네요 일단 최대한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려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굳이 왜 저런 거까지 그리나 싶은 걸 저는 계속 그리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최양마이, 태국 풍경 나뭇잎이 너무 그리기 어렵더라고요 이 완성된 제품이에요? 아니요 아직 미완이 어떤 이미지에 매력을 느끼시는 건가요? 오밀조밀함? 인도나 태국처럼 건물에 문양이 잔뜩 들어가 있다거나 한옥처럼 단청 같은 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거나 그런 이미지에 끌리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군 같은 경우는 일자 지붕이 아니라 휘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도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단청이랑 기와 문양도 복잡하고 그리기 어려우면서도 그리는 재미가 있어요 하고 싶은 작업이 있으세요? 뭔가 좀 다양한 재료를 써보고 싶긴 해요 수채화라든가 색연필이라든가 그림 그린 걸 모아서 컬러링북을 만든다거나 컬러링북을 만든다고 해도 누가 색칠할 사람은 없겠지만 가끔 제 그림 다시 들여다보면 시선을 붙잡아둔다고 해야 하나? 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봐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